딥러닝이란, 사람류의 뉴런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학습과정을 모사한 컴퓨터 학습기술을 말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벌인 알파고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가 연결된 분산형 컴퓨터에서 운영됐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이죠.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고 매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간단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할 데이터량이 굉장히 크다든지 모델이 너무 크게 되면 컴퓨터 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가 이 한 모델을 이렇게 실행해갖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대가 한 모델을 하려고 하니까 통신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많은 연결자가 학습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다수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수의 컴퓨터를 활용해 하나의 모델을 학습할 때 컴퓨터 간에 다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긴 통신 시간을 요구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둠 학습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12명이 모둠 학습으로 함께 공부한다고 할 경우 학습이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학습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저희 딥러닝 HPC 기술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용자가 대규모 모델을 개발할 경우 컴퓨터가 한 대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를 써서 이 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들이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여기 공유 메모리라는 것을 중간에 둬가지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넷이라든지 수백만 장, 1500만 장 이상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게 될 때 거의 일주일 걸리는 시간을 하루나 이틀 만에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학생들이 다량의 페이지 범위에서 과학 과목 시험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눠서 공부를 하고 각자 정해서 공부한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 공유하는데요. 공유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학습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인 셈이죠. 이런 공유 메모리를 활용해 딥러닝 HPC 기반 고속학습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등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원천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공유 메모리하고 그리고 이 공유 메모리에 접속할 각 노드 간의 통신 속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로 동작을 했을 때 그때 속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노드들이 붙었을 때 그때 속도들이 어느 정도 성능이 많이 조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크게 성능 조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로 억세스를 했을 때 충분한 성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해당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딥러닝 구조의 복잡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분산적으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딥러닝 고속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인 HP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HPC 기반 고속 학습 기술은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의 공유 메모리를 활용해 통신 병목 현상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지금은 1000가지 종류의 이미지 128만 장을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50만 번 트레이닝 강을 반복하도록 지금 세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터레이션이라는 숫자가 반복 학습하는 횟수이고요. 이 오른쪽에 로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로스는 학습한 값이, 학습한 것이 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로스가 떨어질수록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딥러닝 수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죠.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굉장히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모델을 제작할 때도 아주 쉽게 그래픽을 활용해서 저작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환경 자체를 그래픽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 기술을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누구나 시스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합니다. 딥러닝 대시보드를 통해 대규모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분야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 모델 개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그림 모델로 추상화해 쉽게 표현하는 언어를 개발하는 등 딥러닝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꽤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성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주 응용 분야 중에서 딥러닝 성능 문제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의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딥러닝 기반 디지털 기술. 조금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 기술.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